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인사 안 하세요? 니키 광소입니다! 안녕! 단띠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장어를 또 좋은 걸 먹었더니 요즘에 힘이 막 볼끈볼끈 막 저 저 누구야? 그... 골프! 아 임성재! 아 똑같은데? 닮았어요? 솔직히 니가 좀 더 잘생겼어 자연산 매기가 큰 게 잡혔으니까 자 그러면 쏘가리 회, 매기, 민물매운탕 알겠습니다 와후! 와후! 야 그거 저기 눈치는 빼고 작은 걸로 작은 게 더 맛있어 매운탕은 그러니까 바가 한 마리 눈치 한 세.. 두 마리 어? 그리고 매기 큰 거 하나 매운탕 하고 요거는 회를 니가 떠서 줘 오케이? 어 그렇지 회로 해서 또 또 떨어지고 또 또 떨어지고 야 저 봐라 야 헤이 헬로우 아니 야채를 좀 오면 통으로 놔뒀다가 통으로 놔뒀다가 조명해놓으라고 할 때도 다 썰어놨네 봐봐요 아 다 썰어놨는데 아니 이걸 썰어놔도 되는 게 아니지 좀 내가 준비해놓으라고 했으면 통으로 놔두고 광수가 와서 카메라를 뱉을 때 좀 썰어놓고 넣었어요 저는 준비가 다 하라고 아 닦다고 하네 아 닦다고 하네 톡 떨어졌어 톡 떨어졌어 고기 멍들어갖고 가서 그렇게 따라하고 아 또 저쪽으로 썰어놓네 아 또 저쪽으로 썰어놓네 열심히 해보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오늘은 여기 맥기고 내가 홀에 가서 준비를 해놓고 있을게 알겠어요 어 이렇게 해서 좀 좀 광수하고 잘 찍어 하고 나와봐봐 형은 왜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나가서 좀 이렇게 뭐 니들 먹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준비 안 해? 자꾸 손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자꾸 손만 나오니까 손나오는 거 이렇게 해줘 아이고 긴장하지 말고 작은 거 두 마리만 해서 비닐 쳐서 넣으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 잔소리 할 거면 형이 하세요 그냥 아니 왜 이거까지 찍어 또 아니 가르쳐주는 거야 아니 말차 부드럽게 하는 것만 찍어 탈팀 내가 판버리를 재워봐 그 해가지고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 회? 어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회는 따로 이렇게 해야 돼? 아 예 형 그렇게 얘기할 거면 형이 아시지 그래요? 아이쿠 아니 매기를 잘라서 놓잖아 우리가 맨날 아니 방송 찍을 때도 똑같이 하라고 통으로 놓으려고? 그거 어떻게 뜯어먹어? 아니 그럴 거면 형이 하시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 알아서 해 어? 알아서 해? 야 재혁아 재혁아 해는 아무것도 깔지 말고 어? 여기다가 그냥 복사심이처럼 어? 요렇게 동그랗게 그냥 포 떠가지고 쓸어봐봐 아니 그럴 거면 형이 하시지 그래요 아니 그냥 가르쳐줘 얼른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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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수로 빠뜨리는 거 맞지? 어? 실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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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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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빈 시스예요.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게 맞는데 카메라 대리라면 좀 더 형, 이게 유라는데 누가 좀 형이 하시던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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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해. ㅋㅋㅋㅋㅋ 아니 잠깐만 있어봐 무슨 목을 부릴라그러냐? 예?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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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팔에 먼저 뜬거야? 네 아니 너는 카메라만 들어오면 왜 회를 이렇게 뜨냐? 아니 복사심이처럼 좀 이쁘게 살짝 돌려. 양이 안 나오지. 아니 양이 왜 안 나와? 이 정도면 나오지. 한정씨가 얇게 뜨면. 좀 이쁘게... 너는 카메라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더라고. 아니 원래 잘하거든? 그럼 형이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잘했어. 너 생각에 평소보다 똑같이 했어 아니면 평소보다 좀 못 했어? 한 50%? 아니 평소... 아 평소 실력이 50%밖에 안 돼? 아니 얘는 카메라 울렁 찍어 있더라고. 100%는 안 나오죠. 카메라 들어오면. 아니 예전에는 덜덜덜덜 떨렸는데 지금... 그거 담는 것만 찍어서 찍어서 나와. 같이 먹게. 아니 왜? 아니 그럼 형이 하지 그랬어요. 아니 하라고 근데 나 물건 시키면서 지금 내가... 애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물건... 아니 물건 시켜.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그렇게. 다 됐지? 아니 뭐 잘 됐네? 네. 맛있어 보이고. 야 조용히 해. 왜 왜 왜? 아니 아까 집에 가신다는 형님이 저 어딨고 왜 돌아다니고 계시냐 지금? 어디 어디? 우리 집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 뭔지 형님? 좋 convolut. 아 그 콘텐츠는 끝났잖아요. 곁났을 하는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옷이 없어. 형님? 아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옷이 입은 것 같네 여기. 아니야 아니야. 욕심 brut subs이라 너무 많이 내시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일부러 고기 잡으러 가는 이유가 다 있네.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아니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빨아서 입고 나간 거라고? 다 빨아서... 내가 볼 땐 안 했는데 나 지금 발발 입고도 괜찮은데요 지금? 아니 이게 앞이 안 보여서 이걸... 가발을 썼는데 앞이 안 보여서... 아니 가발을... 앞을 보이는 건 사연이 형님! 아니 구이하고 형님 컨텐츠를 끝났는데 집에 가신다고 했거든? 친구 또 여기를... 야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먹방 하시죠 그러면 형 이거 잡으신 거 같이 다 드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신 거죠? 아유 섭섭했어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가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